안녕하세요. . . . . . . . 눈 뜨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양념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쭈쭈쭈 너무 맛있어 찹쌀떡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몽롱 너무 매운 고소해요 몽롱 몽롱 고춧가루 소스는 이렇게 간장에 넣어주면서 맛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감은 좀 많이 만들었어요 내가 언제 먹어도 맛있게 먹어야해요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또 먹어야지 이거 먹기 좋은데 한입 먹기 좋은데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단백질이 Royale 동료들 스테이프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어묵 너무 맛있다 치킨 먹으러 가고 싶어요 사과과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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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보리빵 이걸로 쓴 기름을 갖는다 너무 맛있어서 그래도 좋은것 같다 그리고 호박에 이런 건 아니죠 저녁 먹으러 가고 이 새해장이 랩 랩 이럴 후춧가루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마늘이 너무 좋아서 바삭바삭 마늘이 아주 쫄깃해요 치즈볼 나름에 찍어먹는다 미니냄새가 있는데 그냥 너무 맛있어 오늘의 맛은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못먹었으면 진짜 맛있어서 감사합니다.